최근에 소개팅 진행하셨나요? 일단 소개팅을 얼마 전에 했는데 저는 잘 된 줄 알았어요 반응, 여자분 반응도 되게 좋았고 좋은 연희를 이어가고 따뜻한 사이가 될 줄 알았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피부가 좀 안 좋다 그랬나? 가까이서 보니까 좀 깨끗하지 않다? 약간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정도면 피부 괜찮은 편 아니에요? 이런 부분은 따끔한데요? 지금 조금씩 하시던 대로 세수 한번 해주시겠어요? 여기 있어요? 네 좋겠어요 이건 너무 깨끗해 이거는 뭐 사봐야 할 게 없어요 이걸로 얼굴을 한 번 닦아주세요 이거예요? 이거예요? 이거 말해도 괜찮은데? 굉장히 충분히 깨끗하게 좀 다 닦았기 때문에 닦아보시면 잘하실 거예요 그래요 어디가 어디야 하나요? 까끌까끌한 부분으로 먼저 닦아볼게요 네 어 뭔가 떼 밀리는 느낌 아 부드러운 걸로 응 이거 뭐 맞춤까? 또다 어 다 어떻게 했나요? 네 안 보기 싫어 안 돼요 제 얼굴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로? 아까 폼클링 때문에 되게 깔끔하게 씻었는데 얼굴에 남아있던 미세물 같은 거예요 이거 프로젝팅에서 까인 이유가 있네 아 진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보다 훨씬 지금 뭐라 해야 되지? 매끈하고 스킨 로션밖에 안 발랐거든요 원래 지금 안 발랐는데도 지금 되게 매끈매끈하고 뭔가 포동포동해진 느낌이에요 저처럼 이제 스킨케어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Denis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